성훈이 건강하게 공부 잘하고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분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훈이 건강하게 예쁘게 잘 자라주죠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잡이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께서 이 중에서 무엇을 해봤으면 바로 있으시면은요 과일 과일요 과일을 잠깐 준비해봅시다 준비되면 세죠 아 청정기요 청정기 엄마께서는 청정기를 말씀하시고 아빠께서는요 아까부터 본인이 세워드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번 돌려주시고요 우리 성훈이 뭐에서 잡을까 빌리하셔서 잡아두세요 오오오오 좋은 좋은 축복 조금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우리 좋은 훌륭한 사람 되세요 우리 훌륭한 사람 되세요 그 마지막으로 훌륭한 사람 되길 바라고요 우리 성훈 축하고 다같이 부르는 주사입니다 다같이